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로제 떡볶이 순살 양념치킨 순살 치즈치킨 고기 고기 음료 고기 얇게 저녁 고기 돋볼 바삭바삭 꼬리꼬리 고소하고 쫄깃쫄깃 오징어 엄청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닭다리 계란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촉촉한 Scots ainda pac embora 보다ivers valid 잘 마시면서 감자 advent 가득 đồ individual cott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잘먹었습니다